안녕하세요. 벌써 5월, 6월 기출 과정으로 들어왔네요. 이번 달에 강의 진도 나가는 걸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달에는 이론이 주가 아니라 기출이 주예요. 기출이 먼저고 이 기출에다가 이론 정리를 요약 정리로 해서 이론하고 기출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론하고 기출하고 같이 가는데 먼저 기출 문제집은 꼭 필요하세요. 기출 문제집이 있어야 되는데 기출 문제집에 보면 뒤쪽에 보면 또 조그마하게 떨어져 나온 게 하나 또 있을 거예요. 뒤쪽에 조그만 거요. 그 해설이 없는 게 있고 앞쪽은 해설이 있는 게 있고 뒤쪽은 해설이 없는 게 있어요. 그 책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해설이 없는 내용이 아마 칠판의 폐지수가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칠판에 기록되는 기출 문제집 폐지수를 참고해가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론 설명을 하고 이론 설명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이론하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이 지나면 아마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문제냐고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과정은 5월 달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전범위를 완전 종합정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갑자기 멘붕이 올지도 몰라요. 첫 시간부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요약서 설명을 할 거예요. 요약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요약서에 폐지수가 요약서 폐지 6폐지 이렇게 나오면 요약서 폐지수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기출 폐지가 이렇게 한 번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출 문제집 폐지 몇 폐지 그러면 여기 폐지는 해설이 없는 폐지수예요. 기출 문제집 중에서 해설이 없는 6폐지의 1번 문제를 가지고 연결되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이론 설명하고 이론하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같이 진도를 나갈 거예요. 기출 문제 풀이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어요. 주의할 사항은 없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정리만 잘 해 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흩어져 있는 것을 문제를 풀려면 하나로 묶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로 묶어져야만 이게 문제가 풀려요. 왜냐하면 세법이 한 16개 문제가 나오는데 대략 한 12개에서 13개 정도가 종합문제로 출제가 돼요. 단답형 문제는 세법 없어요. 거의 종합문제 형태로 출제되다 보니까 앞에 설명할 때 뒤의 내용까지 이해를 하셔야만 풀 수 있겠고 이렇게 문제가 아마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칠판에 제가 띄우는 폐지수하고 내용이 나오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없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6페이지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요약서 6페이지에 보시면 조세 개념이나 조세 정의나 이런 건 아예 띄우질 않아요. 아예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아예 칠판에 띄우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칠판에 없는 건 아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할 건데 이번에 조세 특징부터 들어가 봐요. 조세 특징에서 이 내용이 문제로 만들어지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양가로 1번의 내용은 부동산 학교론 시간에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이걸 구분해봐라 하는 이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요거는 세법 문제가 아니라 학교론 문제인데 세법에서 배우셔야 돼요. 이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때 국세 세금의 종류, 지방세 종류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필요한 것들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걸 국세라고 지방에서 가져가는 걸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세는 그 세금의 종류가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부가가치세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눈여겨보시면서 자꾸 입으로 말을 하신 게 좋아요. 이런 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이런 식으로. 국세 종류를 이런 건 국세네. 이 정도 이런 게 국가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소득세라는 게 나오면 이 소득세는 크게 소득세인데 소득세 속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또 나눠져요. 소득세 속에서. 그거는 뒤에서 오른쪽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세라는 세금을 이렇게 크게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이걸 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럼 소득세 속에 조금 조그만 세금이 총 이제 세 개인데 그중에 또 이 속에 또 한 개 속에 또 세금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한 개 속에 또 여섯 개가 들어 있어요. 그럼 전체에 있는 소득은 총 여덟 개의 소득으로 구성된 걸 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큰 동그라미를 무슨 세에 그러면 낸 거야? 그렇죠. 소득세. 소득세 속에. 이 소득세라는 세금 속에 무슨 세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인가? 양도 소득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출제할 때 양도 소득세라고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득세라고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소득세나 양도 소득세나 둘 다 무슨 세라는 이야기인가? 소득세예요. 그냥 소득세예요. 양도 소득세나 소득세. 그냥 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라고 물어봐도 답을 똑같이 하시고 양도 소득세라고 물어봐도 답을 똑같이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국세 세금의 종류를 다시 한 번 해보네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건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은 지방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쓰는 세금을 지방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세와 지방세를 자꾸 보면서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걸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 표를 제발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질문 또 하나 나왔어요. 아니, 이거 뭐 필요하다고. 이거 필요하다고 하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취득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익히는 게 중요한 건데 표가 중요하다고. 저 표 좀 제발 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도 표가 중요했는데 올해 또 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내년에 또 달라고 그래요. 그게 이거를 이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냐 이걸 찾는 건 문제지. 그럼 교재 다 있잖아요. 취득세 그러면 무슨 세라고 돼 있는 거야? 지방세. 이걸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표가 중요해요. 욕심내는 거 필요 없어요. 이런 표를 욕심내는 사람이 좀 있어요. 지금 몇 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자꾸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개하는 수가 있어요. 공개하면 모든 학생들을 다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공개하는 수도 있어요. 이 표 말고 더 표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고생하게 만들어서 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아예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표가 공부를 더 못하게 만드는 표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그릴라 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그래 취득세, 지방세 끝. 끝났잖아요.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럼 이 표가 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왼쪽에 들어있잖아요. 왼쪽에 핵심 국세와 지방세 구분표 들어있는데 교재 있잖아요. 교재 있는데요. 칠판에 띄운 게 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국세, 지방세 익히는 게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면 무슨 세 그러면 된가? 국세. 지방에서 가져가면 지방세.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안 배운 것 중에서 한두 개만 생각해 볼게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겠는가? 지방세라겠는가? 국세예요. 국가에서 받아서 농어촌에 쓰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전번 3, 4월에 강의할 때 이걸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정부가 국민들을 열받게 하며 우리는 담배를 핀다 그랬는가? 술을 마셔버린다 그랬는가? 술을 마셔가지고 국가가 열받게 하면 술을 먹고 지방이 열받게 하면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 국세하고 지방세 구분했잖아요. 주세는 국세,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 이렇게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도 다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하신 게 중요하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국세, 지방세는 이 정도 해놓으시고 실제로 세법에서 나오는 건 여기예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내용은 세법에서 해년마다 출제되는데 작년에는 시험문제 몇 개 나왔냐면 여기에서 금전급부에다가 양가로 2번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전체 총 지문 중에서 네 줄을 맞출 수 있었어요. 네 줄. 전체 네 줄이 여기서 출제됐어요. 그럼 금전급부라는 것을 먼저 이걸 한번 풀어야 돼요. 금전급부다. 금전급부라는 이야기는 세금을 납부할 때 정부가 세금을 가져갈 때는 원칙은 뭘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인가? 돈으로 가져간다. 돈으로 가져가는데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정부는 나중에 돈 생기면 주세요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물건이라도 내놓으세요 그런가요? 물건이라도 내놓으세요. 그래서 물납의 제도가 있어요. 물납이라는 것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물납이라고 그래요. 그럼 돈 대신에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이 있나요? 물어봤더니 네 있어요. 무슨 세예요? 그런가요? 재산세예요. 재산세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세금들 중에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만 있다는 이야기인가? 재산세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산세만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에 어떤 식으로 고지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일반적인 재산세라는 세금이 이렇게 먼저 기록이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 바로 밑에, 여기 밑에 있는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해서 또 이게 얼마가 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재산세 고지서에 또 이렇게 기록에서 나와요. 그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또 한 고지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 장의 고지서에 세금이 몇 개가 지금 붙어있는가요? 네 개. 네 개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오는데 이 중에 이 네 개 중에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보면 재산세는 지금 여기예요. 이 재산세 내용인데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밑에 있네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 금액도 포함해서 이 두 개를 이 두 개는 물납이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라는 고지서에 보면 일반 재산세도 있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있는데 이 두 개는 두 개를 묶어서 물납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일반 재산세만 된다는 이야기인가? 묶어서. 둘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산세가 물납이 되면 재산세 함께 기록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처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재산세만 되는 거지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오로지 하나만 된다는 걸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정도만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냐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그럼 물납은 어떻게 하면 물납이 되는가? 세금 종류를 익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익혀요. 그럼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을 먼저 해요. 그럼 구분해 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등록면허세 지방세예요. 재산세 지방세예요. 종합부동산세 국세예요. 양도소득세 국세예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죠. 그럼 이 세금들 중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세금 중에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거 골라라 그러면 누구만 그래야 된가? 재산세만. 그럼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종합부동산세가 32회 때 시험에 나왔고 양도소득세가 33회 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어떤 식이냐면 32회 때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불가능합니다. 맞았죠? 불가능. 그런데 작년에 시험에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네요. 이런 걸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올해는 34회는 이게 나오겠죠. 여기가요. 그럼 재산세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납에 대해서는 올해는 재산세가 나올 차례니까 재산세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또 있어요. 다 메모해 놨어요. 핵심 해가지고 재산세 물납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거기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로 바꾼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표로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표가 더 마음에 들면 안 돼요. 교재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게 표가 마음에 들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물납은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이 세금 속이에요. 이걸 이제 생각하세요. 지금 배운 거. 이 세금 속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문제 낼 때 이 세액 뒤에다 가로해놓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제외 이렇게 써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천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물건은 어떤 물건을 받을게요? 그러면 돈 되는 물건인데 그중에서도 무엇만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부동산만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잡았어요. 재산세에서 물납을 받을 때는 부동산만 받고 유가증권은 받는가 안 받는가?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출제의원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이렇게 써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은 이렇게 나와요. 앞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이렇게 딱 붙여요. 그러면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유가증권은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진 것 말고는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만 받는데 이 부동산도 어떻게 받냐면 재산세는 국세다 그랬는가? 지방세다 그랬는가?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재산세에서 물건을 받을 때 이 부동산은 자기 관할구역 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지문을 오답으로 여기를 만들게 돼 있어요. 재산세에서 물납은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만 받는 거지 관할에 관계없는 부동산은 안 받아요. 그래서 문제 출제하는 분이 또 머리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물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물납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죠? 국내 소재가 아니라 자기 관할 국내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만약에 김포시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천만 원이 넘으면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으로 받아주겠다는 얘기가 김포시에 있는 왜? 관할이 김포니까 재산세 관할은 김포시니까 김포시에 있는 부동산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청은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물건으로 내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려면 이미 고지서를 받고 나서 신청한 거예요? 받기 전에 신청한 거예요? 받기 전에 세금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고지서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무슨 신청을 해요? 시험 볼 때 이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고지서가 이미 나오고 나서 고지서 나와서 세금 낼려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물납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납부 개시 전에 신청한다? 납부 기한 전에 신청한다? 기한 전. 이런 걸 가지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때 보면 맨날 이 날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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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날짜만 익혀요. 언제부터 10일인지는 몰라요. 그냥 10일이에요. 그럼 언제부터요? 몰라요. 언제부터 할 건데요? 그랬더니 납부 개시예요 그러면. 개시 10일이라서는 그래요. 10일이니까 맞았어요. 막 그랬뻐래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이라고 생각해요. 5월 말까지. 5월 말이 마감 날이에요. 5월 말이 마감 날이면 마감 며칠 전에는 나 물건으로 내고 싶어요 하고 신청하라는 이야기가? 10일. 마감 10일 전에 신청하라는 거. 끝나기 10일 전. 그러면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그냥 무조건 받는다는 이야기가 확인해 보고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겠는가? 확인해 보고. 왜? 돈 되는지 안 되는지 정부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했으니까 통지를 해 줘야 돼 이렇게. 그럼 통지는 지금 마감 며칠 전에 신청을 했는가? 10일 전에 신청했죠. 그러면 지금 마감까지 며칠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가? 10일밖에 안 남았죠. 그럼 10일 안에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부가 거절해 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정부는 거절하려면 빨리 해 줘야 된가? 늦게 해 줘야 된가? 빨리. 빨리. 그러면 신청 받고 나서 며칠 안에 허가 여부를 통제해 주고. 5일. 그래서 5일이에요. 그럼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제하는데 반드시 정부는 받겠다 그런 거 안 받을 수도 있는가? 그렇죠. 이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정부가 그 부동산을 관리하기가 힘들면 안 받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받은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시간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가? 5일밖에 안 남았지 이제. 5일 안에 돈을 어디서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5일 안에 나 돈 없으니까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할래요. 그래서 재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28회 시험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안 받은다 하면 다른 부동산으로 바꿔가지고 그럼 여기서 다른 부동산은 관할에 있는 다른 부동산인가요? 관할에 관계 없는 다른 부동산으로 이제 바뀌는가요? 그렇죠. 절대로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변경을 하더라도 자기 관할에 있는 것만 받는다는 거. 변경 신청할 때는 관할에 관계 없는 부동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건 틀렸어요. 그러면 돼요. 다시 변경은 불가통지 받고 신청을 하려면 여유 있게 신청은 불가통지 받고 며칠 안에. 10일. 언제나 신청은 10일 안에. 그러면 정부가 오케이. 그러면 다른 부동산을 받을게. 그럼 오케이 했어. 그럼 정부가 그 부동산을 받을게.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의 가격을 정해서 넘겨줘야죠. 그런데 가격을 정할 때는 이게 평가예요. 평가는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얼마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내가 정부에게 줄 건가. 그러면 우리 재산세는 정부가 우리에게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넘겼으니까. 6월 1일. 그러면 나도 정부에게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넘겨줘야 되고. 6월 1일. 똑같아야죠. 6월 1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1회 때인가 시험에서 여기를 뭐라고 냈냐면 납부 개시일 현재. 납부 개시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서 그럼 틀린 거예요. 납부 개시일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납하고 관련된 걸 싹 찾아냈어요. 이제 물납을 다 찾았어요. 그럼 물납을 찾았으면 이제부터는 다시 이제 분할납부를 연습해야 돼요. 이제 교재 네모 박스 큰 표를 봐보세요. 그럼 분할납부가 있는데 이 분할납부는 돈으로 내기는 내는데 돈을 나눠서 내는 것을 분할납부라고 그래요. 그럼 돈을 나눠서 내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 소득세만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분할할 수 있는 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이 세 가지만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분할납부를 구체적으로 하죠. 또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고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걸 뭘 물어보냐면 이 세금을 이때 이 세액 속에 납부할 세금 속에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포함되겠는가 제외되겠는가? 포함되는 거예요. 물납이나 분할납부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250이 초과되면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기간은 6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걸 물어봐요. 여기서 납부할 세액 속에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가능하다 했으니까 두 개의 지문을 해석을 하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겠는가 보죠. 제가 국외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 납부 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봐요. 여기서 입을 딱 닫아버려요. 아니, 이게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가 된 것처럼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고 싶으려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버려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납부할 세금이 얼마가 초과되면? 천만 원. 양도소득세라고 썼지만 앞에서 분명히 제가 양도소득세라고 썼지만 그냥 뭐라고 읽어라? 그냥 소득세라고 읽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국외 자산을 양도해가려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세금 낼 게 천만 원이 넘으면 분할 납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능하다 그러면 되는데 외국 건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뭘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국외 자산이든 국내 자산이든 내가 소득세로 내야 될 세금이 얼마만 넘으면 분할할 수 있다? 천만 원. 그러니까요. 이것만 생각해보면 주워보내면 돼요. 소득세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천만 원이 넘으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죠.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이 넘으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번 생각하면 안 돼요.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세금 천만 원 넘으면 나눠서 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금 낼 때 5월달에 저희도 세금 내야 되거든요. 세금 낼 때 집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돈이 얼마인데? 그냥 내란 대로 내면 돼. 그래요. 거기서 아마 올 거야. 오면 내란 대로 내면 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오가? 그럼요. 이번 달에 좀 내고 몇 개월 있다 또 내고 그래. 나눠서 막 내. 그랬더니 얼마인지를 몰라요. 나눠서 내 그러면 얼마인지를 몰라요. 세법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 그래도 내 아들 세금이 천만 원은 넘었구나. 넘었으니까 나눠서 낸다 하는구나.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할 건데 알면 저한테 대화가 되겠죠. 모르니까. 그럼 낸다 하면 그냥 그래. 얼마 낸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소득세 중에 예정신고라는 게 있고 중간 내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정신고할 세금이 천만 원 넘으면 분할납부 된다 그랬는가 안 된다 그랬는가? 된다. 그럼 이제 만약에 중간 내납세에게 중간에 내야 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분할납부가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아무 생각도 된다 그러면 돼요. 모든 소득세니까. 그것도 소득세니까. 어떠한 소득세도 천만 원만 넘으면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세금도 천만 원만 넘으면 그냥 2개월 안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이 분할납부라는 것은 신청만 하면 되는가요? 정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된가? 그래요.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신청만 한다는 이야기는 납부기한, 납부기한부터 기한 며칠 전에 하라는 이야기가 그냥 마감까지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마감까지만 하는 거예요. 물납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며칠 전에 신청해야 되고 10일 전에 신청해야 되고 분할납부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으니까 이번 달 말 31일까지만 내가 그냥 말만 하면 돼. 나 이렇게 분할해서 낼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분할납부는 당연한 상이니까요.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어요. 그랬는가? 250만 원이죠. 그럼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처리가 되는데 앞에가 250이니까 중간에 딱 끊을게요.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중간에 얼마로 일단 끊어놓고 보는 거야? 500. 앞에가 250이니까 여기는 500만 원. 그럼 이제 250은 넘고 500만 원까지 여기까지요. 250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가 되면 이 경우에는 얼마까지만 분할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대로 읽으면 돼. 앞에 거. 250만 원 초과액을. 그럼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의 재산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400만 원이면 500이 안 넘었으니까 400 중에 얼마를 빼고 분할하면 되고? 250. 그럼 여기서 250 빼니까 나머지 얼마? 150. 그럼 이번 달에 250 내고 재산세 2개월 뒤에 얼마 나머지 내면 되고? 150만 원 내면 되고.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400만 원 나왔으면 이번 달에 얼마 내면 되고? 250만 원 내면 되고?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50만 원 내면 되고.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소득세는 여기 앞에가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되니까 여기서는 중간점이. 앞에가 천이면 중간은 얼마가 되고? 2천.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똑같아야 돼요. 재산세하고 똑같이 분석하세요. 그럼 2천만 원은 안 넘었으면 이 사이에서는 얼마 초과된 것만 분할하면 되고? 천만 원 초과해. 그럼 여기서는 작년 시험 문제가 1,500만 원 나왔어요. 1,500만 원 나오면 이 중에 얼마는 분할할 수 있다? 500만 원. 천만 원 빼고 500. 작년 시험 이거예요.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1,500이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00이 넘어버렸네. 500이 넘어버렸으면 그 세금의 몇 프로까지는 분할할 수 있고? 50%. 여기도 똑같죠? 2천만 원이 넘어버렸으면, 2천이 넘어버렸으면 그 세금의 몇 프로까지는 분할할 수 있고? 50%. 똑같아요, 규칙이. 세법이 이렇게 규칙이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딱 900만 원이 나와요. 재산세로 900이 나오면 500이 넘었으니까 900에 얼마만큼은 분할할 수 있다? 50%. 그럼 여기 반절이니까 얼마? 450. 그러면 여기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얼마가 나오냐면 3,600이 나와요. 3,600만 원. 2천 넘었죠? 2천 넘었으니까 3,600 중에 몇 프로는 분할할 수 있다? 50%. 그럼 50%면 얼마고? 1,800.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면 저걸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고민해. 고민하신 분은 뭘 고민하냐면 이 표를 가지고 이 표면 막 그리를 하시는 분이 고민해. 이걸 말로 풀어가지고 그냥 사례를 익혀버리면 되는 건데 사례는 있길 생각하고 이 표만 욕심을 낸 분들이 있어요. 책이 다 있는 표인데 그럼. 밑에 있잖아요. 분할 납부는 표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내야 돼요. 여기까지가 끝나야 이 기출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 골라라 그랬어요. 물납이나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 골라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물납이 되는 것, 분할 납부가 되는 것. 이걸 두 개를 표시해 놓고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종합소득세. 우리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는 물납은 된다 그랬는가 안 된다 그랬는가? 안 된다. 안 돼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안 된다. 취득세도 안 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신청이 안 된다. 이제 분할 납부요. 종합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소득세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가능하다, 취득세 불가능하다, 재산세 가능하다, 지역자원시설세 몰라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조심해야 돼요. 법문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 법령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분할 납부는 재산세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럼 재산세를 준용한다는 이야기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 납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다만 재산세를 준용한다 해놓고 다만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단서가 있냐면 다만 재산세가 분할 납부 처리되는 경우에 하나여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 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자기 마음대로 분할 납부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재산세를 준용한다고 해놓고 재산세가 분할 납부가 되어야만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 납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제가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을 안 해버리면 지역자원시설세 분할 납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자기 마음대로 분할 납부라는 이야기인가? 재산세 따라서 분할 납부라는 이야기인가? 재산세 따라서 분할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낼 때도 출제위원들이 엄청 조심해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시험 문제를 출제를 못 하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되는 거 골라라 해서 이렇게 골라라 한 거지 분할 납부만 되는 거 골라라 이런 말은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 도시예요. 재산세, 도시, 지역분 이거 하나 이것만 물납도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가 과거에 시험에 몇 번 출제되냐면 이게 다섯 번 출제됐어요. 이 내용이. 물납하고 분할 납부는 다섯 번 나왔는데 작년에도 시험에서 여기에서 총 네 줄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물납은 안 된다.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물납은 누가 된다고 그래요?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안 된다. 분할 납부는? 된다. 그다음에 재산세 중에 도시, 지역분은 물납은? 된다. 분할 납부? 된다. 끝.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시면 여기 문제에서는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내면 문제가 풀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내냐면 2년 전에는 어떻게 내냐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임대소득으로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렇게 냈어요. 임대소득으로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 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만 된다. 나머지는 안 된다. 어떻게 물어봐도 나머지는 재산세 빼고는 안 된다. 이러면 끝나요. 그럼 이제 물납은 끝. 됐어요. 이제 7페이지. 국세 종류는 소득세부터 농어촌 특별세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딱 하나. 소득세만 먼저 볼게요. 소득세는 먼저 과세기간의 소득이네요. 여기서 과세기간이라는 게 소득세에서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과세기간이라고 칭하던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1년을 말해요. 그러면 1년 동안 벌어들인 그 사람의 소득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소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의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과 사업성이 없는 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요 없어요. 쓰지 마세요. 이거?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라 해서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우리 시험은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하나의 종류다. 여러 개의 종류다. 여러 개의 종류. 여러 개의 종류인데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종류를 하나로 묶어. 여러 개의 종류를 여러 종류의 소득을. 소득. 이 소득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묶는다. 종류를 합친다를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종합.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요. 그럼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한 개만 있다는 건 여러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여러 종류를 합한 소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합치려면 사업성이 있는 걸 합친다, 없는 걸 합친다? 있는 거. 자, 있는 거. 사업성이 있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묶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하나는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퇴직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다. 어쩌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둘이 더해서 신고한다, 따로 신고한다. 따로 신고한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이 전체가 다시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를 다 묶어서 세 글자로 무슨 세 그러면 된 거야? 그래요. 이게 소득세예요. 그러면 소득세라는 큰 세금 속에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나눠져 있지만 세금을 신고할 때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신고한다. 구분하여 신고한다. 구분하여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라는 세금이지만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서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이것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 2번 분류소득 밑에 연필 표시 있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구분하여, 구분하여 이 글자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 볼 때마다 구분을 합산하여 이렇게 내니까. 그러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신고해라. 따로 신고해라. 따로 신고해라.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부동산 임대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양도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신고한다. 따로 신고한다. 따로. 부동산 임대에서 벌어들인 건 어쩌다 벌어들인 거다. 계속 벌어들인 거다. 계속 벌어들인 거고 양도는 어쩌다 벌어들인 거다. 계속 벌어들인 거다. 어쩌다. 그러면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은 구분하여 신고한다. 합산하여 신고한다. 구분하여 신고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다시 직장을 다닌 사람이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에서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한다. 구분하여 신고한다. 합산하여 신고한다. 근로소득도 계속 벌어들인 거고 임대소득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계속적으로 발생한 건 합쳐서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장 다니신 분이 임대소득이 있으면 둘이 합산하여 이번에 다시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다니신 분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이 있었더라면 두 개 합산하여 신고한다. 구분하여 신고한다. 구분하여 신고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싹 끝내버린 거지. 여기 끝났어요. 그럼 국세는 이걸로 끝. 지방세로 가네요. 지방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세금 구분할 때 서울은 특별시죠. 그러면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에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가 있고 각 구청이 있어요. 특별시하고 각 구가 있어요. 인천은 광역시하고 각 구가 있어요. 경기도는 도하고 시군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전체 특별시 예산으로 쓰는 건 특별시세라고 하고 구청의 예산으로 쓰는 걸 구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것은 구청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고 어떤 것은 특별시 전체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고 또 어떤 건 광역시 예산으로 쓰고 어떤 건 구청 예산으로 쓰고 또 어떤 세금은 전체 경기도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한 세금이고 어떤 것은 시군을 위한 세금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이 세 개. 지방세가 총 몇 개나 돼 있냐면 11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11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세 개만 시험에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와요.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에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하고 구의 예산이에요. 재산세는 시군구의 예산이에요. 오른쪽 표에 있는 거 그것만 보면 돼요. 오른쪽 표에. 취득세, 관세권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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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가요? 드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 시군구. 이 정도 해놓으시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을 해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럼 이제 과세권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드광도.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재산세 시군구. 여기까지가 다 정리가 끝나야 여기 이 내용까지가 정리가 되시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데가 된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가 안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완벽히 정리가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 것인가요?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특이라는 게 안 들어간 거 골라라. 이걸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방주민세나 지방소비세나 지방교육세 배운 적이 없죠. 배운 것만. 취득세 과세권자는 드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특자가 안 들어간 거 어디 있는 거야? 등록면허세. 그럼 답은 오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문제는 알면 진짜 단순한 건데 모르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감해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과세권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세 군데만. 다른 걸 가지고 오답으로 만들지 않고 딱 셋 중에 하나만 오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드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 시군구. 이것만 계속 쑥달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 놓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취득세는 대표적인 구세입니다. 맞았는가 틀렸는가? 생각할 것도 없죠. 취득세는 드광도 틀렸네.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권자는 이 과세권자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딱 셋 중에 하나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푸시면 돼요. 이제는 과세표준에 따른 구분으로 가보죠.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이 과세표준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 되는 거.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때 표준이 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그러면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세액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되겠는가? 과세표준. 밑에 네모 박스에 돼 있잖아요. 네모 박스 크게 해가지고 세금 계산할 때 제일 앞에 뭐가 기록이 돼 있는가?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일 앞장을 세워야 돼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하면 세금의 액수가 나와요. 그럼 이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는데 이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수량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과세표준을 뭘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의 종류가 과세표준의 종류가 한 개로 돼 있는가? 여러 개로 돼 있는가? 가액 수량.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 여러 개. 두 개인가 여러 개죠. 한 개가 아니니까. 그럼 여러 개니까 이제 봐요. 과세표준의 종류가 종류가 가액으로 되는 세입니다. 종류가 가액으로 된 세입니다. 그럼요. 이렇게 읽어요. 종가세, 종액세 읽어봐요. 종가세와 종액세 읽을 때 발음이 뭐가 더 편한가요? 종가세. 그래서 이름을 학자들이 종가세라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밑에는 과세표준의 종류가 수량으로 되어 있는 세입니다. 수량. 종수세, 종양세. 발음은 종양세. 그래서 종양세라고 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런 단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은 바로 여기예요.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예요. 또 시험에 나온다는데요. 또 필요해요. 저 어떻게죠? 왼쪽에 있잖아요. 종가세와 종류장세 왼쪽에다 표를 다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다 있어요. 다시 봐요. 그러면 모든 세금은요. 종가세라는 것은 과세표준을 뭘로 한 거다? 가액. 양이면 수량. 그럼 모든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가격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가격으로.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세금으로. 그럼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 시험에 내지를 않아. 이건 안 내요. 그럼 예외적으로 종양세를 차는 거. 수량으로 된 것은 딱 하나. 등록, 면허세만 수량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수량으로 된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요. 이 부분만 시험에 나오는데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그것도 등록, 면허세에서. 그럼 등록, 면허세는 종양세를 취할 수 있는데 종양세를 취하는 것은 일건당. 일건당. 수량이니까 한 건, 한 건. 일건에 6천 원짜리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건 할 때마다 6천 원씩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떤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딱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첫 번째, 말소. 말소 등기 할 때하고 지목 변경 등기 할 때하고 이 두 개만요.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이것 말고도 두 개가 더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이 정도니까 말소 할 때는 말소 할 때는 말소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만 세금 물리겠다. 6천 원. 왜 6천 원이냐면 앞에가 수량이니까 앞에가 수량이니까 뒤에는 금액으로 표시한다. 퍼센트로 표시한다. 그러면 헷갈리신 분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수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아저씨 이거 한 개에 몇 프로씩이에요? 한 번 해보세요. 한 개에 몇 프로씩이에요? 말 통한 거 안 통한가요? 안 통해요. 한 개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다 그렇게 우리 알고 살잖아요. 문법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처럼 하는 거지 일일이 이걸 익히는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오늘 가족들 세 명 앉아가지고 한 번 돌려보세요. 가다 서다를 한 번 해보세요. 뭔지 모른가요? 거돌이 쳐보시라고요. 그냥 거돌이 치시면 고를 하다 보면 점수가 몇 점이 나아야만 돈을 받을 수 있고? 아 그래요. 3점이 나아야 돼요. 3점. 자 3점. 그러면 점당 몇 프로 그런가요? 점당 얼마 그런가요? 그거 다 알면서 왜 저런 걸 모른가 모르겠어요. 수량이니까 앞에는 수량이니까 금액이니까 수량이면 뒤에는 금액 앞에가 금액이면 퍼센트 그래서 건당 6천원 수량이니까 이게 금액으로 나온 거예요. 수량이니까 금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말소등기 1건당 말소등기 1건당 0.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0.2% 하면 무조건 틀렸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앞에가 건인데 어디에 뒤에가 퍼센트가 나온대요. 그 논리를 몰라서 틀리신 분이 너무 많았어요. 앞에가 수량이면 뒤에는 금액으로 앞에가 금액이면 뒤에는 퍼센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등기나 지목변경등기를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만 물리겠다. 6천원씩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는 끝났어요. 여기는 시험문제 나오는 거 거의 없으니까 기출문제도 없어요. 이제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로 가보죠.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는 이건 상당히 까탈스럽네요. 상당히 까탈스러워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인세는 인세 인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이걸 인세라고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인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돼서 과세할 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규칙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세는 합산과세이고 초가 누진세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할 때 인세라는 말이 나오면 인세라는 말이 나오면 인세는 합산과세고 세율은 무슨 세일로 연결하면 되고 초가 누진세일로 가는데 초가 누진세일로 가는데 무조건 초가 누진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초가 누진셀입니다. 그러면 인세이고 합산과세라고 해서 인세이고 합산과세라고 해서 모두 초가 누진세리라는 얘기인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이제 물세로 가보죠. 물세는 그 물건을 중심으로 여기서 물세는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물세라 가는데 물세가 나오면 개별과세이면서 비례세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물세는 개별과세고 비례세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모두 비례세일이라는 이야기인가 주로 비례세일이라는 이야기인가 주로 비례세일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로 비례세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규칙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금 종류를 연습을 해보죠. 인세와 물세에서 인세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걸 인세라고 하고 물건이 중심이 되는 걸 물세라고 그래요. 그럼 취득 앞에다가 넣어보죠. 물건하고 사람을 넣어봐요. 물건을 취득하는가요? 사람을 취득하는가요? 물건. 참 물세네요. 물세니까 연결해보세요. 물세니까 무슨 과세로? 개별과세로. 개별과세로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등록을 할 때 이름을 쓸 때 앞에다 사람하고 물건을 넣어보세요. 사람에다 등록을 하는가요? 물건에다 등록하는가요? 물건. 물건에다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물세니까 합산과세다 개별과세다. 개별과세다. 됐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이 표만 막 그리신 분은 문제를 못 풀어요. 취득세는 개별과세라는 이야기는 1년에 제가 부동산을 여러 번 취득했으면 취득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한다. 1년에 한 번 계산한다. 할 때마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개별과세는 취득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1년치를 묶어서 신고한다. 그때그때 신고한다. 그때그때.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1로부터 며칠 안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1년치를 묶는 게 아니라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만에 이렇게 신고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1년치를 묶어서라는 개념을 안 써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총 5개가 있는데 재산세 대상물 5개를 한 번 익혀볼게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 해서 총 5개가 있어요.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중에 이제 한 번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를 한 번 봐볼게요. 대한민국의 지도는 이렇게 허리띠가 졸라 맺어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허리띠가 딱 졸라 맺어있어요. 허리띠가.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가. 그리고 옆에 이런 게 있는데 섬은 빼고 섬은 다 옆에 울릉도 독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생략하고 땅만 생략, 땅만. 그럼 땅은 토지죠. 토지는 우리나라에 육지에 있는 이 토지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산이다. 개별이다. 합산. 합산. 그러면 합산하는 것은 합산하는 것은 누구는 합산하고 누구는? 토지는 합쳐져 있으니까 토지는 합쳐라 이거예요. 토지는. 그럼 토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전체를 뭐해라? 합산해서 몇 장으로? 한 장으로. 한 장으로 만들어놨냐. 하나로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그럼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주택과 선박과 항공기는 다 합쳐져 있다. 따로따로 돼 있다. 따로따로. 따로따로는 개별과세죠. 개별과세니까 이거는 물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별과세로 가는 것은 건축물하고 건축물하고 주택 선박 항공기 그래서 이제 주로 건축물하고 주택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그럼 토지는 합산과세니까 토지는 인세의 개념이다. 물세의 개념이다. 인세의 개념이고 건물이나 건축물이나 주택은 개별과세니까 물세의 개념입니다. 이걸 잡아내야 돼요. 먼저 이걸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토지는 합산과세로 가고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과세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김포의 땅을 여러 필제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는 한 장으로 나온다. 여러 장으로 나온다. 한 장으로. 김포의 건물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한 장으로 나온다. 두 장으로 나온다. 두 장. 따로따로 나옵니다. 김포의 주택을 제가 두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온다. 각각의 고지서로 나온다. 각각의 고지서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요 지문이 작년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고지서 어떻게 발급하는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을 말하는가요? 토지와 주택만을 말해요. 토지와 주택인데 토지. 그러면 여기는 토지라는 게 있고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 여러 개죠. 여러 개 종류를 합치는 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종합. 이 토지 건물을 종합한다. 종합한다. 그럼 토지와 건물을 합친다. 합친다. 합치네요. 합쳐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합치니까 인세의 개념이다. 물세의 개념이다. 인세다. 물세다. 합치니까 인세. 합치니까 합산과세는 인세 개별과세는 물세. 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걸 못 잡으면 세법 틀 완전 꽝 돼버려요. 세법은 인세와 물세를 가지고 합산과세나 개별과세 이게 완전히 처음이자 끝이에요. 세법의 처음과 끝이 이 표예요. 이 표. 이 표를 이해 못하시면 세법 흐르면 힘들려요. 그냥 막 흔들리게 돼요. 그럼 토지든 토지든 주택이든요. 토지하고 주택을 둘 다 인세로 가요. 그러면 토지하고 주택을 둘 다 둘 다 묶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든다? 한 장. 그러면 작년 시험이네요. 토지에 대한 세금과 주택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구분하지 않고 표시한다. 구분 하 고 작년에 구분하지 않고 오답이었어요.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세금과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각각 얼마씩인지 표에서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알려주고 토지분 얼마, 주택분 얼마 알려주고 총 세금이 얼마라고 한 장의 고지서로 묶어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작년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은 이때 이 소득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소득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개별적으로 개념인가? 합산하는 개념인가? 합산. 1년 치를 합치니까 인세의 개념이다. 물세의 개념이다. 인세의 개념입니다. 작년 시험은 여기서 문제를 출제했어요. 1년 치를 합치니까 1년 치를 합치면 세금 신고를 1년 동안 1년 치 벌어들인 소득을 더해가지고 다음 년도 언제까지는 신고해주면 되겠는가? 5월 달에. 그게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합쳐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하겠습니다. 또 그 전에 시험에 냈던 거 이거예요. 1년에 예정 신고를 두 번 했어요. 1년에 제가 두 번 따로따로 신고해놓고 두 개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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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왜? 무슨 과세니까? 합산 과세니까. 세법은 개별 과세와 합산 과세 인셋 물셋만 알면 싹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틀을 못 찾아요. 이 틀을 못 찾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막 그래요. 이 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세법의 처음과 끝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오면 에이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막 그래요. 출제 의원이 본인이 아니면서 안 나와요. 막 그래요. 이게 작년 시험이 여기에서 세 줄 나왔어요. 세 줄 나왔는데 그중에 한 줄이 정답이었어요. 두 줄은 정답이 아니고 한 줄은 정답이었어요. 그럼 이제 인쇄와 물쇄의 틀을 잡았으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인쇄와 물쇄의 틀을 딱 잡아놓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돌아가요. 이 마지막 단계 여기에요. 그러면 초과 누진세일은 초과 누진세일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초과 누진세일은 인쇄하고 연결이 되는가요? 물쇄하고 연결이 되는가요? 인쇄 인쇄 인쇄이고 합산과세인 경우에 인쇄이고 합산과세면 초과 누진세로 가고 비례세일은 물쇄이고 물쇄이고 개별 과세가 되면 비례세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치득세는 치득세는 인쇄의 개념이다. 물쇄의 개념이다. 치득세는 물쇄 물쇄니까 비례세일로 갑니다. 초과 누진세일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네요. 원칙적인 개념이네요. 등록면허세도 물쇄 물쇄니까 비례세일로 가고 초과 누진세일은 없어요. 이것도 원리원칙만이네요. 예외가 없네요. 또 재산세에서 토지는 인쇄의 개념이다. 물쇄의 개념이다. 인쇄 토지는 토지는 인쇄의 개념이니까 토지는 초과 누진세일 건물이나 주택은 물쇄 물쇄니까 비례세일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보죠. 재산세에서 인쇄의 개념으로 잡는 게 재산세에서 인쇄의 개념은 인쇄는 토 지 토지 토지 나왔죠. 그런데 비례세율 물쇄의 개념으로 가요. 비례세율이면 비례세율이면 물쇄인데 토지는 합산과세일지라도 인쇄이고 합산과세일지라도 모두 초과 누진세일이다. 아닌 것도 있다.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토지가 또 여기에 나와요. 토지는 합산과세가 되고 초과 누진세일도 나오지만 예외적으로 비례세일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재산세 배울 때 우리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은 땅에 대한 과세 구분은 총 몇 개로 나눠서 그랬는가? 세 개. 세 개. 그중에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일로 가는데 예외적으로 분리 과세 토지는 비례세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2에서 오 기억하시네요? 0.5 별도합산 토지는 0.2에서 0.4 기억을 해버리시네요? 이런 걸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상대평가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절대평가 절대평가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대평가로 하면 이거 못하신 분은 그의 합격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상대평가로 바뀌면 이런 세율을 구체적으로 막 물어봐 버리니까 모르면 그때는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리과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농지 목장 임야는 0.07% 그 다음 조심하세요. 그 다음 거 공장 용지 염전 터미널로 사용하는 토지는 0.2 공장 건물이 없는데 무슨 건물을 뒤도 올리고 그러세요. 이 오라신 분 지금 몇 분 있었어요. 조용히 말했는데 들렸어요. 그 다음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4% 이런 게 비례세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비례세일로 이렇게 비례세일로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요. 그 다음 물세 개념에서 건물하고 주택이 있는데 건축 건축물은 건축물은 모두 건축물은 모두 비례세일이에요. 이제 공장용 건물은 공장의 건물은 0.25 만약에 이 건물이 도시에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있으면 0.5 0.5 또 건축물이 이 건축물이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사치성 건축물이면 4% 이게 비례세일이에요. 건축물은 모두 비례세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게 주택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주택이 여기네요. 주택은 주택은 인세의 개념인가요? 물세의 개념인가요? 주택은 인세의 개념이다 물세의 개념이다 물세 물세네요. 물세의 개념인데 주택은 주택은 물세의 개념인데 무슨 초과 누진세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세이고 개별과세고 비례세일로 가는데 모두 비례세일이다 비례세일이 아닌 것도 있다. 아닌 것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바로 이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주택 주택인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진 주택을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세율은 무슨 세일로 간다. 초과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김포의 집을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납세 의무자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주택 별로 계산한다. 주택 별로 주택 별이라 했으니까 물세 개념이다 인세 개념이다 물세 납세 의무자별로 그러면 그게 인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이 시험 문제를 최근에 4년 연속 시험에 내고 있어요. 그럼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누진률은 0.1에서 좀 이상하네요. 이걸 몰라야 되는데 알아버리면 그럼 다른 분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래도 절대평가 아닌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대평가를 하면 지금 아시는 분 입 다 물어버려요. 상대평가를 하면 상대평가로 제도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걸 알고 있어도 수업시간에 대답 안 해버려요. 전혀 다른 분 나만 알아야 되니까. 나만 합격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상대평가로 바뀌어도 말해줄 것 같아요. 0.1에서 0.4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 속에 고급 주택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고 포함 한다. 그래서 그러면 고급 주택을 포함해서 고급 주택일지라도 초과 누진셀로 간다 비례셀로 간다. 조과 누진셀.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를 바로 이걸 낼 거예요. 올해 별장이라는 게 없어졌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별장이라고 써놓은 거 있으면 별장 지우세요. 혹시 예전에 강의할 때 별장이라고 써놓은 게 있으면 그건 지워버리세요. 별장. 별장이 세법에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별장은 이제 고려하면 안 돼요. 별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 풀 때 이제는 고급 주택을 문제로 낼 수밖에 없어요. 고급 주택은 비례세율이라고 4% 비례세율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지만 고급 주택은 비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은 틀렸어요.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모두 다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로 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의 개념이었는가요? 물세의 개념이었는가요? 인세. 인세죠. 인세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뭐야? 비례세율로 가는데 예외적으로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 소유 주택만 비례세율로 가요. 법인들이 소유하는 주택만 비례세율로 이 법인에 공익법인을 포함해라 그랬는가? 제외해라 그랬는가? 제외하세요 이거예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은 비례세율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비례세율로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은 무슨 셀로 간다? 초과 누진셀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초과 누진셀이고 토지도 초과 누진셀입니다. 자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2주택일 때와 3주택 이상일 때로 나눠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2주택이었을 때는 세율이 0.5에서 0.5에서 2.7%로 3주택이었을 때는 0.5에서 5%의 세율로 갑니다. 그럼 이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이 법인들이 주택 2개를 가지고 있을 때와 3개를 가지고 있을 때로 또 이렇게 나눠요. 법인들이 2개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2.7%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5% 세율로 가겠습니다. 이제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는 0.5에서 아 0.5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가 0.5에서 0.7까지의 세율입니다. 작년 시험은 여기서 한 줄 내고 여기서 두 줄 내고 해서 종부세에서만 세 줄이 나왔어요. 여기서만 세 줄이 출제됐어요. 양도소득세는 인세의 개념이다. 물세의 개념이다. 양도소득세는 인세의 개념이다. 물세의 개념이다. 인세.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초가 누진 세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되는 것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70%짜리 세율입니다. 등기는 됐지만 등기는 되었지만 보유기간 몇 년 보유하지 못했을 때는 비례세일로 가고 여기까지 알았어요. 2년 이하다 미만이다. 2년 미만을 보유하면 비례세율인데 2년 미만에서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만 생각하세요. 1년 미만 이었을 때는 50% 1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인 경우는 40% 세율로 갑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초과 누진셀로 가는 것은 초과 누진셀이요. 초과 누진셀로 가는 건 세 개가 있는데 보유기간 등기가 되고 등기가 되고 보유기간 몇 년 넘으면 2년 이상 2년 이상이면 세율로 몇 프로에서 몇 프로고 6에서 45% 초과 누진셀 입니다. 또 하나는 보유기간 묻지 말고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초과 누진셀로 가는 게 있습니다.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묻지 말고 무조건 초과 누진셀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어디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도 묻지 말고 등기 여부도 묻지 말고 무조건 초과 누진셀로 과세한다. 국외 국의 자산을 양도했을 때 국의 자산을 양도했을 때도 보유기간 묻지 말고 등기 여부도 묻지 말고 무조건 초과 누진셀로 가겠습니다. 이 틀이 딱 잡히셔야 돼요. 이게 잡혀야만 세율문제 총 다섯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여기에서 세 개를 맞춰낼 수 있어요. 이 표 안에서. 이게 인세하고 물세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셔야만 이제 인세 물세가 끝나신 거예요. 이 정도가 끝나야 이걸 딱 끝나는 순간 내가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할 시간 10분을 드릴 테니까 10분 동안 고민해 보시고 10분 뒤에 다시 뵙기로 하죠.